1. 수학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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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득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등급에 맞춰서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문제들을 반드시 오답정의 해두시는 거예요. 4등급이 뭐 4등급인데 30번을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알겠죠? 그 등급은 이제 개념이랑 조금 중요한 4점 문제들을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가봅시다. 16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보라고 했고요. 이 함수 보자마자 주기가 보일 것 같은데 우리의 주기는 하고 구해도 되는데 사실 그래프 보면 안 구해도 돼요. 주기는 이 파이를 누구로 나눠버리는 겁니까? x앞의 계수인 4분의 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버리시면 주기는 8이 나와요. 그러면서 최대값 2와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근데 주기가 8인 걸 안 구해도 되는 이유는 여기 있죠. 사이인데 2 이렇게 하니까 8인 거예요. 얘가 4라고 줬어. 그럼 여기서 게임 끝내면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2라는 이야기겠고. 그렇지? 뭐 이런 거지. 문제 구하는 거 보자잉? 따르르르르 있구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 그림에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사인셋하고 해라. 이게 핵심이네. 사인셋하고 해라. 자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루트이라는 게 있으니까 완벽하게 fx식도 하니까 루트이랑 이 fx랑 만나는 교점부터 찾으셔야겠네요. 첫 번째. 우리 fx식이 누구였냐면 두 배의 사인 4분의 파이 x 이 녀석이 루트이랑 만나는 녀석을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지. 당연히 여기선 사인 4분의 파이 x 오케이? 2분의 루트 2 오케이? 자 이때 봐. 이때 x값 구하는 거 봐. 어차피 선생님 나는 a점 루트 2와 최초로 만나는 점 제일 작은 양수값만 알면 b는 바로 찾아버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값이 누가 있어? 사인은 사인은 누가 들어갔을 때 2분의 루트 2가 돼? 4분의 파이라는 게 일단 최초로 만들어지는 값이니까 여기는 세모 4분의 파이 x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도 괜찮아. 그게 바로 x이퀄 1이죠. 그러니까 x이퀄 1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그러면 그 다음은 찾을 수 있지. 대칭성이니까. 사인은 2의 대칭이니까 3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그래프를 그려서 찾지 말고 최초의 양수값 찾은 다음 대칭성 이용하기. 얘는 그러면 1, 얼마? 루트 2. 얘는 얼마야? 3, 루트 2.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볼 게 또 뭐냐. 원점이랑 이어버렸다. 누구를? c랑 b를. 사인은 사인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입니다. 원점의 대칭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뿅 이렇게 오면은 요 녀석 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점 대칭을 이용해야 돼. 사인은 대칭성이 있어요. 점 대칭과 직선 대칭. x는 2 대칭이죠, 지금은.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180도 돌리면 똑같다. 라는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요런 길이 정도는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그죠? 요런 길이 정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고 길이 한번 구해주시면 너에서 너 하면 6 그 다음에 2루트 2 요렇게 되겠죠. y 좌표가 2루트 2 이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셔도 되고 비율 관계를 써서 여러분 구해도 되죠. 무슨 소리냐면 아니면 요거 원점에서 요 비까지 거리에다가 두 배 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자. 너에서 너 구하고 두 배 하자. 그럼 너에서 너 구하시면 얼마예요? 9에다가 2 더하니까 11 맞아요? 11 오케이. 그러면 2루트 11이죠. 여기가 구했다고 치면 2루트 11 자 이제 구하는 건 또 이제 뭐였어? 아 요 세타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생각이 요렇게 흘러갈 수 있어. 요기 길이 알아? 근데 이 길이도 안다? 이 길이 2라고 알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찾아서 코사인 세타 찾자 이거야. 코사인 법칙이 쓰면 되지. 세 변을 모두 아니까. 여기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되거든 여기?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볼까? 초록색? 너에서 너 빼면 4고요. 너에서 너 빼면 몇이야? 2루트 2 그럼 제곱하고도 하는 거니까 16에다가 8 이렇게 되겠죠? 24죠? 루트 24가 되겠네? 64 24니까 2루트 6 그러니까 여기 2루트 6 잘 봐. 요 세타를 찾는 건 코사인 법칙을 땡기면 답이 나오는 거지. 당연히 나오지 코사인 법칙을 땡기면 당연히 나와 코사인 법칙을 땡기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 없이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괜찮아요. 저삼각형을 가지고 저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때려도 상관없단 말이오. 이거 세타니까. 2였고 2루트 11 이렇게 2루트 6 그럼 봐봐. 코사인 세타를 땡겨서 정답이 나왔다 치면은 내가 실제로 구하는 게 뭐였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를 또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뭐 이게 뭐 나쁜 풀인 아니잖아? 음. 괜찮은 풀이지 뭐. 이렇게. 근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여기가 세타면 얘 직선 보이잖아 얘. 여기 1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또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수선의 발. 이 보조선 하나가 또 중요한 보조선이죠. 문제를 좀 빠르게 풀기 위한. 그럼 빨간색이 1인 얼마가 나왔다야? 너에서 너 빼면니까 2루트이겠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거 빨간색 상관없는 거니까 아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셔서 사인 값을 구해도 괜찮죠. 바로 나왔네 그냥 사인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고 저 직각삼각형에서 그냥 사인 값을 구하면 되죠. 누구에 대한?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초록분의 빨강. 초록분의 빨강. 초록분의 빨강. 루트 3분의 1. 이해되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 변환을 시켜주게 된다면 사인 세타랑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이래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 풀이가 훨씬 더 좋아 보이지. 그럼 이 좋아 보이는 풀을 가려면 여러분은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야겠다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이제 도형을 조금만 접해보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조금 돌아 돌아 돌아서 충분히 코사인 법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못해도 답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넘어갑시다. 근데 준비돼요. 5번이 될까? 6번이 될 건 denn 있죠? 6번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